안녕하세요. 카트라이더 개발 담당하고 있는 조재윤희라고 합니다. 거의 10년 때 카트라이더 라이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컴퓨터라는 것들을 중학교 때 처음 봤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가져오신 카이텔 단말기라는 게 있죠. PC는 아니죠. CRT 모니터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키보드가 달려있고 카이텔 통신만이 가능해요. 아마 기억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거기서 처음 채팅이라는 것들을 처음 해봤고요. 그다음에 중3, 중1 정도 됐을 때 바람의 나라라든가 린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게임이라는 것 그리고 컴퓨터라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합니다. 진로를 일단 바꾸게 됐어요. 원래 제 꿈은 급사교사가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아무도한테도 얘기하지 않은 이야기지만 급사고리미는 꿈이었는데 게임이라는 것에 눈을 돌리고 컴퓨터라는 것에 눈을 돌리면서 컴퓨터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처음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웹 프로그래밍을 전공했어요. 그러면서 컴퓨터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가는 형태로 제 삶이 바뀌었죠. 제 2의 자아, 아바타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주먹을 라이프 2 영화를 보면 인터넷 생산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 보면 아바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아바타 중에 제 아바타도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아바타가 카트라이더 속에도 있고요. 제가 인터넷을 하면 사이트에도 제 아바타들이 돌아다니는 거 저 대신 쇼핑을 하고 저 대신 그 정보를 저에게 전달해주고 제 감정을 같이 표현해주는 그런 식의 제 2의 인격 제 2의 아바타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고 제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나라 제일 가까운 인격으로 제 인생 게임을 첫 번째 꼽으면 바람의 나라 왜냐하면 제가 처음 그래픽 게임을 접한 게 바람의 나라죠. 그걸로 인해서 제 진로가 바뀔 수 있는 선택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나왔던 카트라이더 제가 그때 웹 프로그램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게임 개발자라는 거에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외국 게임들을 플레이하면서 아 외국에는 이런 게임도 되게 잘 만드는구나 그냥 플레이어로서 했었지 내가 게임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이 나오고 국민게임으로 등급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게임이 나오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게임 개발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서닝 포인트를 갖게 됐죠. 지금은 제가 카트라이더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라이브 게임의 특징은 그냥 한마디로 적응하면 즉시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무언가를 하던 즉시적으로 유저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요. 신규 게임을 개발하면 그 신규 게임이 실제로 출시돼서 나와야지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라이브 게임은 즉시성으로 저희가 무슨 행동을 하던 유저들한테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라이브 게임만 저는 담당을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가장 즐거운 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소통할 수 있다는 거 개발자 생각만 가지고 게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 생각과 다른 분들의 생각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라는 건 실제로 플레이하는 유저분들이라 그게 제일 즐거운 일이고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1대1로 대화를 해서 그 사람의 취향을 맞추거나 그 사람이 재미있어하는 포인트를 살리는 것들은 가능한데 온라인 게임은 한 명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게임이 수천명, 수만명의 사람들을 상대하게 됩니다. 되다 보니까 그 모든 분들의 재미 포인트를 찾고 즐거움을 제공해드리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배우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보다는 후기하지 않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은 되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분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분명히 힘든 순간이 오고요. 막히는 순간이 오는 타이밍이 분명히 있었고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했는데 거기서 후기를 해야 하는 분들은 결국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끝까지 내가 설정한 목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 되는 길을 명확하게 계속 힘들어도 나아갈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후기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게임을 개발하고 함께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넥슨 마음으로 방문했을 때 첫인상은 되게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었고요. 가족 단위에 관람객들이 많았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이라는 것들은 젊은 층에 대한 놀이문화 이런 것들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플레이하는 모습 그리고 내 경험을 이야기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이게 앞으로 저희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이 지하게 될 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장소고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